안녕하세요 모씨입니다 오늘은 스칸디아모스를 키우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점이 많아요 뭐 이거는 키우는 거냐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냐 이게 뭐 물을 줘야 되냐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되게 궁금하신 게 많아요 먼저 스칸디아모스 스칸디아모스 자체는 북유럽에서 나는 이 모스를 지휘류 모스를 가져다가 미네랄 보존 처리를 해서 살아 있을 때와 똑같은 기능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유해물질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습도계 천연습도계 역할을 해줘요 가습계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좀 솔직한 편이어서 그래서 이거를 키우는 거냐 뭐 물을 따로 막 줘야 되고 영양제 줘야 되고 그런거냐 아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네랄 보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따로 어 뭐 이거를 키운다는 개념보다 그 살아 있을 때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음 그냥 조형물이라고 보시면 되요 왜 이렇게 됐냐 스칸디아모스는 이제 북유럽에서 채취를 할 때 바로 죽는 그런 지휘류 입니다 그래서 미네랄 보존 처리를 빠르게 해서 염색을 해가지고 좀 더 예쁘게 스칸디아모스 라는 제품으로 나타난 것이구요 만들어진 것이구요 그래서 이거를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은 그 외부 습도만 조절해 주면 주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관리는 이제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딱딱하다 싶으면 굉장히 건조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건조한 환경이라는 거니까 사람이 살기에도 힘든 환경이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가습게나 뭐 수건을 널어 놓거나 여러가지 방법을 취해서 좀 습도를 맞춰 주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연 습도계 역할을 해주는 거에요 그러면서 뭐 미세먼지나 유해물질도 제거해 주고요 그래서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뭐 물을 얼마나 줘야 되냐 아까도 말씀 드렸죠 물은 안 줘도 됩니다 안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물을 주게 되면 얘가 그 미네랄 보존 처리된 부분이 썩거나 좀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주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조할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화장실에 습기 많은 곳 뭐 주방이나 이런 곳에 갖다 두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수분들을 스스로 머금고 다시 그게 놀라울 정도로 스칸디아모스가 부들부들 해집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거는 진짜로 직사광선은 바로 받는 것은 좀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연 염색된 부분이 탈색 될 수도 있고 또 직사광선을 받으면서 건조해지기 때문에 약간 미네랄 보존 처리된 부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 물은 안 줘도 됩니다 주면 안 돼요 너무 건조하다면 화장실이나 주방 이런 습기 있는 곳에 잠시 갖다 두시면 다시 좀 부들부들 해지고 복원이 됩니다 그리고 미네랄 보존 처리된 스칸디아모스 스칸디아모스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직사광선은 최대한 받지 않도록 조금 그늘진 곳이나 살짝 햇빛 드는 곳에 두시면 훨씬 더 예쁘고 오래 스칸디아모스 액자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과 그런 아름다움을 선물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뭐 원데이 클래스나 또 다른 판매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만나보려고 노력을 많이 할 텐데요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